자, 주먹에 힘 꽉 주고! 가보자고! 네! 관객들이 실망하겠는데? 예에? 악기에 지금 시작하게? 그러나 사악기 대용은 찾을 수 있겠네! 드럼스틱 대신 쓸 수 있으려나? 빡빡빡빡! 관악기에 돌을 넣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? 내 줄까? 몰트베르! 잡고 있어! 우와! 모녀님! 복고둥 소리지! 메이드 인 래니! 명품이라고! 들어와! 하지 말고 나와! 앗! 난 생각했다! 뭐해! 지금이 지금 다이밍이잖아! 뭐라도 연주해봐! 얼른! 드럼스틱 대신 쓸 수 있으려나? 앗! 딴 생각했다! 알았다! 장난감 만들던 곳이지! 무지 대왕님! 무지 대왕님! 여기 계실까요? 네! 여기 계실까요? 정말 더 성공하면! 자는 악기가 되겠어! 모녀 정도 있으나! 스틱을 더 만들 수 있어! 넌! 너디를 느껴! 공격! 스틱을 더 많이 붙잡으나... 왼쪽 하나! 펼기만 좀! 그 진주의! 프랑스는... 탈을 수 있어! 감사합니다. 걱정 마. 다시 스렴이 투입될 거야. 다시 스렴이 투입될 거야. 진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? 이건 실수는 없어? 뭐해? 지금이 감격도 다행이잖아. 출렁 마. 아니, 차량! 그럼 스틱테이션 쓸 수 있으려나? 자연의 행진곡을 짓는 것... 나치! 꽃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. 하지 마시다! 돌격! 사라져서 운석이 떨어져. 그냥 일찍 하는 것 같다는 것. 저렴한 칭찬. 그래서, 좀 아름다운 칭찬. 이제 혼내로, 히스! 에잇! 익숙한 칭찬이. 오오오오오오오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.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어. 오, 특별한 재료잖아. 아이템 하나, 특수 재료를 얻었네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도이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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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교정만큼 커다란 풉이 있었으면 좋겠어... 어디.. 질기고 없나? 알파가 나타났어. 음... 으음... 저 마음대로 꺼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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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길이 좁으니 악기 악글 기획도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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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악! 으악! It's an ee! 힝힝힝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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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예정이야. 주변을 잘 살펴봐. 졸을 맞춰서 걷도록 하세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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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저쪽의 두개는..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더 이끼려! 그 부분은 이 부분을 판매하는게..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10. 10. 10. 11. 12. 12. 12. 13. 13. 스타베르기 침착 기름 좀 채우고 갈까? 날씨가 필요없습니다 여기가 좀 더 이상한거죠? 자, 이 자식은... 다행히... 그리고... 바로... 다행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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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습니다. 우리 음악이 너무 감동적이었나? 이산 통제 준비! 백일... 잘생틀고 잘생길래... 딱 맞네… 아... 방울 차렁! 앞개도 같이 이동하는 거지? 히앗! 으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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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 중 하나를 알려줄게.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거야. 머리 조심해. 하얀 우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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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석이 떨어졌어. 나의 실험체들도 물 누르고 있을거야. 우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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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모르겠다! 인주 준비! 앞개도 같이 이동하는 거지? 모카를 타고 연주하는 것도 멋있겠는데? 어? 이제 방해되잖아! 어? 역설하기 좋은 곳이네? 어? 해야 돼!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 중 하나를 알려줄게. 기름 좀 채우고 갈까? 액션이 특기라고! 그렇지? 이제부터 시작이라고! 액션이 특기라고! 그렇지? 빠밤 빠밤! 성공적인 연주했습니다! 아맨! tah… 출발! 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